네 아 오늘 뭐 성정군 아 멋있습니다 네 자 네 그래요 네 자 입장을 네 그래요 자 편하게 자 살짝 한 발자 반발자만 두려갈까요 반발자 뒤로 됐어요 자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죠 자 가운데 모여서 자 하나 셋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왼쪽을 봐주시죠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바로 반대편으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풍같은 분의 오늘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